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혜미일 이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계셨어요? 9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번 달에 늦었어요. 그래서 안하자니 섭섭하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조금 명확하게 짧게 해서 운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월도 주간 운세 속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들이 정리가 되어서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안고 바로 별자리별 운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부터 별자리 변수에 뽑아볼게요.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건강운과, 이번 달의 주변 환경과, 이번 달의 주변 환경과 행운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양자리분들의 총운, 금전운, 직업운, 연애운, 건강운,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환경이고 그 다음에 행운입니다. 행운, 행운 요소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뽑아 놓았습니다. 자 그럼 양자리분들 설명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 막대기 하나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나는 뭔가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고 노력하고 뭔가 새로움과 관련된 어떤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희망찬 새롭게 시작하는 호기심이 가는 그런 일들과 우리 양자리분들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새로 연마하죠. 자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서 금전운은 자 풀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움과 관련된 요것도 새로움이죠.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운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구상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한 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약간 시초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어떤 금전운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펜타클킹이에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완성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면에서는 나이 있고 내지는 능력 있고 권력 있고 그런 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금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 보인다. 연애는 여성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성이 뭔가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카드는 자신의 삶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삶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익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은 감정인데 이 카드는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카드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적인 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뭔가 능력 있는 여자가 주변 환경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주거나 나를 좀 의심한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판단의 어떤 중요 요건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번 달에는 여성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행운은 뭐냐면 어쨌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내가 완전히 어떤 것이 무료익지 않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동수, 뭔가 열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행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시작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금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번 달에는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숙한 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뭔가 판단하는 어떤 연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행운은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자분이 옆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동하고 변동하고 열정적으로 뭘 해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거다.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은 9월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을게요. 할게요. 황소자리 분들 황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달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총운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이고 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마음이 불안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황소자리 분들은 약간은 뭔가 내부를 알 수 없음 뭔가 두려움 어떻게 될까 확정적이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극정하는 그런 어떤 이번 달 총운의 카드가 떴고요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별을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두렵긴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는 약간 호기심을 가지시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이거는 투자를 하거나 만약 문서를 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미래는 긍정적인 별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사실은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죠 마법사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어떤 직업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다 전문가적인 평가를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연애는 연애는 이게 이상하죠 이게 막 이 눈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펜타클2예요 자 그러면 사랑에 의심을 하게 되거나 양다리를 긁히게 되거나 그래서 이중적인 이중적인 사랑에 대한 기운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긴 여잔데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남자가 이중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기운이 있는 카드가 사랑에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 이게 크게 염려는 없어요 페이지 완즈거든요 그러면은 건강적이면은 그게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주에 이번 달의 주변 환경은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어떤 주변 환경적인 요소가 밝은 요소보다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펼쳐져 있다 9월 달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행운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금전과 관련되면서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과 관련되면서 시도를 해봐도 좋고 그리고 배워봐도 좋고 어쨌든 새로운 것이 행운의 요소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청혼으로 봤을 때 두려움 뭔가 앞일을 알 수 없음 막연함 이런 생각이 드는 한 달일 수 있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그래서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숙하였다 또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연애는 이별로 안 좋아요 양다리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 주변 환경은 어쨌든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거나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운은 새로 시도해 보는 것들이 행운이 된다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저자가issylam이 된다 그러면 한번 더 만나요 상상한 나라 삼겨둘 감사합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제가 이상한 것만 많이 뽑았어요. 제가 쌍둥이인데 걱정입니다. 칼이 지금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자, 소드 10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소드 10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이나 결말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끝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끝난다, 마감한다,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죽어야 우리는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뭔가 끝남의 의미의 카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될 거야 하는 것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이번 달에 짱둥이 자리 분들은 조금 체계적인 정보나 체계적인 지출이나 약간 체계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카드예요. 자,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게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죠. 그러면 공개의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정보를 위해서 내 것을 뭔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이다. 자, 그래서 매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이게 이상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와서 얘를 지금 막 위협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카드는 소드 9번이거든요. 그러면 소드 9번은 연애에서 굉장히 여자 걱정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극정하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극정과 염려가 있는 어떤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자, 그래서 연애는 조금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위해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건강은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소드 4번이기 때문에 소드 4번은 얘는 지금 쉬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건강을 조금 휴식하면서 챙기면서 가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그 주변 환경은 이 카드로 보게 되면 이게 20번이고 이게 21번이죠. 19번? 19번은 주변 환경은 나를 위해서 굉장히 활달한 환경이 펼쳐져 있다. 태양을 뭔가 태양을 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변 환경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환경이 우리 상둥이 자리 분들에게 펼쳐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 행운적인 요소는 재회입니다. 재회나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과의 만남, 재차 뭔가 부르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법률적으로 오는 소식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다. 이렇게 보이면 이 두 개를 합쳐지면 뭔가 끝나면서 어떤 예전의 거와 관련된 건 좋다. 자, 그러면 재회 소식도 될 수 있겠죠. 사랑해. 재회 소식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기다리던 어떤 것들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자, 그렇치면 괜찮은 것 같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초문으로 봤을 때는 뭔가 끝나는 것이 있다. 자, 그런데 금전적인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지출할 필요 있다.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자 하던 그대로 그 다음에 연애는 여성이 억수로 걱정해요. 왜? 남성분이 애를 먹이나 봐요. 자, 걱정하는 어떤 연애운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은 조금 쉬운다 생각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밝음이 있다. 주변 환경으로 태양을 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주변 환경으로 기회들이 주어진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전과 관계된 일 자, 그리고 제외에 관한 소식들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것 그런 것들 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칼은 많이 나왔지만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이 공개 요소였는데 전부 다 칼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둘 제가 보겠습니다. 자, 자, 개자리 분들 운세 괜찮습니다.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면 여성이 뭔가 굉장히 노력하는 카드입니다. 여자가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다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가 되냐면 완즈 퀸이에요. 그러면은 완즈 퀸은 능력 있는 여자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여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여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거기에 밑에 사람을 조금 의심하는 그런 어떤 카드죠.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개자리 분들은 어쨌든 여성과 관련이 있고 능력 있는 여자와 관련이 있고 그분은 어쩌면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초운으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금전우는 완즈 나이트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용 타고 날아가는 건데 열심히 이동하고 노력하고 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금전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뭔가 주어지는 것보다는 노력의 금전의 노력의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이게 지금 14번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키우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 키우는 마음 그리고 노력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카드죠. 그래서 이거는 절제 카드가 되는데 그래서 키우고 노력하고 전달하고 자, 그런 카드가 이번 직업운에서 떴다. 그래서 투자하는 심정으로 뭔가 노력하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감정을 전하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잘 해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소드 8번이에요. 아, 이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주도권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덩굴에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성이 뭔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애의 주도권 여자에게 없다. 또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견디고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개자리 분들도 연애운이 좀 별로예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매지션 카드니까 혹시 의사님께 의사분들께 검진받을 거 있으면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거는 괜찮다. 자, 그 위에는 건강에는 크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 어쩌면 전문가에게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하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하고 버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자, 그런 사람이 금전적인 결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성이 관련이 있고 자, 금전적인 측면은 노력이 필요하고 직업적인 측면에서 소통 자기 마음을 그리고 키우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하고 연애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강은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근데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예상됐던 것은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약간 극정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그런 분이 주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행운적인 측면은 모두 다 될 것이야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кол고Spo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꿈 Pablo 행운동이 바랍 세 영화 eg 더By 자, 사자다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총문으로 보면 펜타클로 8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엄청 뭘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약간 마법사들이 뭔가를 노력하는 그런 어떤 종류가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도 보면 박쥐는 쳐다보고 있고 뭔가 마법에 대해서 원숙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도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나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이것저것 그것까지 엄청 많이 노력하는 그런 어떤 운세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고 갈 곳도 많고 하지만 조금 금전적인 면에서는 보상은 약할 수 있고 그래도 바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바쁘면서 할 일이 많다. 이런 카드가 사자자리 분들의 총문으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이고 고양이가 나왔어요. 자, 고양이가 이게 펜타클 7번이거든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여자를 둘러싼 모습을 하고 있죠. 약간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자 위에 있네요. 고양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펜타클 7번은 금전적인 면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적이고 고민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완전한 결정을 이번 달에 굳이 안 해도 된다. 자, 그런데 혹시나 미루고 있는 돈 있으면 그 돈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완전히 굳이 결정할 필요는 없다. 미루는 돈은 굳이 이번 달에 결제 안 해도 돼. 아, 미루는 돈은 결제를 하셔야 된다. 자, 그게 이번 달 운의 총 운입니다. 아, 총 운이 아니라 금전 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시끄럽지만 투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 두 개에서 엄청 겨루고 있죠. 이게 지금 켄타우루스인데. 자, 그래서 말 두 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겨루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달에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뭔가 열심히 겨루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아, 이게 또 연애가 소드스리입니다. 칼 맞았어요. 자, 그래서 연애는 가슴이 아프다. 이번 달 연애운이 다들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서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운은.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이거는 크게 염려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건강은 다르게 없고 크게 염려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킹이거든요. 커킹이기 때문에 어쩌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수도 있어. 이게 주변 환경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 개를 결정하기보다는 두 개를 다 겸하면서 이번에는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어느 분야의 마스터가 될 수 있어. 이게 매지션 카드거든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잘 어우르면 분명히 마법 같은 일이 어쩌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총원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될 것 같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하는 상가, 처리할 것은 하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노력하자. 연애는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 두 가지를 겸해서 가고 자, 그러면 내가 내 역량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달이 될 수 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여자리 자, 사자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막대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사자자리 분들의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원으로 보게 되면 부엉이 타고 오거든요. 자, 그러면 천여자리 분들은 그가 나한테 잔을 들고 날아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다정한 그가 나에게 제안을 한다.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의 제의, 동업의 제의 같이 해보자는 감정적인 제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사랑의 제의가 가장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희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이렇게 딱 비교해봐도 사랑운이 왔답니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이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드 5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어느 부분에서 결과를 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잃는 것도 있고 가지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금전적인 자세로 임하되 그러면 투자는 하면 되겠습니까? 투자는 안 됩니다. 투자는 안 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지는 이미 들어간 것들 중에서 이럴 수도 있고 내지는 가져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요리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카드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무가 돼요. 가고 있어요. 자, 요래서 나무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향해 가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세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습니다. 완즈 4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축복해 주는 카드예요. 자, 그럼 요러하면 엄청 좋죠. 그래서 연애는 축복해 주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 같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천사자리 분들 중에서 아시겠죠? 어, 좋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건강우는 좋습니다. 얘는 나무가 되어간 거의 머리에 나무가 났네요. 그래서 건강우는 나무가 예쁘게 아주 입도 예쁘게 나무의 정령이죠.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건강은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그거는 어, 주변 환경은 자, 새로 시작하는 어,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완즈, 완즈 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 약간 근데 조금 노련해 보입니다. 어, 마법사 중에서 좀 노련해 보이는 마법사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 주변 환경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약간 노련함을 보여도 좋을 듯 보입니다. 자, 행운의 요소는 뭡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많은 그러니까 이 동료와 같이 동료와 같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어, 행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천사자리 분들은 사랑의 제안, 동업의 제안, 같이 하자는 제안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금전은 어, 투자는 안 되고 어, 원래 있던 것 중에서 회수되거나 아니면은 어, 잃어버리는 게 약간은 있을 수 있다. 완전 다 잃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 노력하는 거죠. 자, 동료와 같이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은 더 할 수 없이 좋다. 어,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어, 어쨌든 새로움을 보여주는데 약간은 노련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어, 한 달이 될 수 있다. 천사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층자리 분들은 너무나 이쁘긴 한데 조금 무십습니다. 카드는 나쁘지는 않은데 전층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이상하게 이게 러버 카드인데 뱀도 나오고 아당가입입니까? 뱀도 나오고 이렇게 이건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 이게 마법사 카드거든요. 그러면 뱀이 여자 보고 손을 잡아라고 얘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마 사람이 될 듯해요. 그러면 사랑을 나누어 질 듯한 느낌이 좀 드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이번 카드는 이번 달 전층자리 분들의 총우는 러버 카드입니다. 그러면 그와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쩌면 운명의 대상자를 만난다는 뜻도 되고 주변 환경 속에서 서로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전층자리 분들의 주변과의 관계성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뜻밖의 나의 연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전층자리 분들은 만날 수 있다. 좋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은 지방과 관련이 있다. 교환 카드죠. 그러면 윗사람 그리고 힘있는 세력, 지방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위의 사람들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런 금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도 이게 지금 황제 카드잖아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도 위의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여기까지 전부 다 메이저예요. 우리 전층자리 분들은.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전층자리 분들이 좀 중요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직업적인 면도 윗사람과 관련이 있게 되고 이게 제우스거든요. 윗사람과 관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라 그리고 남성분들 같으면 승진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 남자가 좋은 자리를 점령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남성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좋다. 이게 지금 체리어트거든요. 엄청 귀엽게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체리어트면 사랑의 마차가 돌아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가 달려온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애정운은 좋다. 진전이 되는. 서로 마음을 맞춰서 진전이 되는 그런 애정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 컷 9번. 여자 둘이가 아름다운 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컷 9번은 술입니다. 술. 그래서 음주. 우리 전칭자리 분들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왠지 보기에도 조금 살이 쪄 보여요. 그래서 다이어트 조금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달려오는 이동수가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자,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이게 펜타클 6번이. 자, 이 아이가 뭡니까? 개구리하고 입을 맞추려고 하죠. 왜 맞추겠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맞추겠죠. 뭔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치를 잘 판단을 해서 우리 전칭자리 구독자분은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될 것 같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뭐야? 러버 카드. 자, 글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카드가 뜯고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관계성이 좋은 카드가 떠 있고. 그 다음에 금전은 윗분.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돈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진짜 남자, 국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 자, 연애는 빠른 진전, 긍정. 그리고 건강은 음주, 가무,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치있게 판단을 하자. 이번 달에 전칭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갈자리가 되죠.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6번이 뜯거든요. 그럼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면서 뭔가 변화해서 변동이 생기는 그런 어떤 총운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전갈자리 분들은 변화, 변동, 다른 상황으로 나아간다 등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데 썩 내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컵 4번은 내키지 않지만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활달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차원으로 생각해보자. 자, 그런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바쁩니다. 완전 7번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도 발생하면서 굉장히 바쁜 남은 일을 또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대신해 주게 되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 전갈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임하자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끝난다입니다. 데스, 마감. 자, 그럼 헤어지나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만나나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자, 결혼하나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뭔가 끝과 마감, 아마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연애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운, 건강운은 혹시나 이게 펜타클 3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봐야 된다는 뜻이어서 그러면 의사선생님한테 한번 가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전갈자리 분들은 혹시 아프신 분들 중에서는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행운적인 요소가 시작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실속적인 시작을, 주변 환경이 시작의 요소인데 실속적인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주변 환경에 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게 검토하여서 크게 말고 소소하게 움직여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행운은 내가 오늘, 지금 이번 달에 하는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요소도 6번은 어쨌든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이사 간다, 변화한다는 뜻의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바쁘다. 그 다음에 연애는 뭔가 끝이 있다. 자, 그리고 건강운은 검진받으실 분들은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다. 자, 그리고 소소한 시작이 주변에 펼쳐진다. 자, 그리고 걱정과 고민이 긍정적이고 때로는 연구를 기피하는 것도 이번에 정갈자리 분들에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이게 컵라이트거든요. 그러면은 사랑의 제한, 동업의 제한, 뭔가 새로운 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제한이 사실은 긍정적인데 여기에 사랑의 이상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정적인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업의 제한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속에서 뭔가 제한적인 요소가 이번 달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완즈3거든요. 뭔가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결과는 좋은 건데 어쨌든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놓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금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만들었어요. 새가 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완즈 페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리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어떻게 해볼까라는 마음들은 이번 달에는 사수자리 분들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망상이나 공상이나 무리익지 않은 행동들 그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픈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는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지 않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울고 있습니다. 연애 사수자리 분들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펜타클 10번이기 때문에 건강적이면 크게 염려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의 주변 환경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주변 환경에서는 약간 조금 고민의 요소가 이번에는 사수자리 분들에게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은 소드 에이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 결정하는 것이 행운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자를 건 자르고 결정할 건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어쨌든 뭔가 이번 달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다.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셋째 주쯤 돼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거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서로를 위하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그리고 뭔가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펼쳐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운적인 요소는 결정 속에서 나오게 된다. 사수자리 분들 눈세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염소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이건 교환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도 되고요. 뭔가 우리의 그룹도 되고요. 자, 그리고 신도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총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윗사람, 그리고 전통적인 사람, 신의 안내자, 그리고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사장님, 부장님, 윗분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편 제일 주의해요. 그래서 그분들 편에 있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9번은 좋은 성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펜타클 9번, 금전적인 면에서는 네가 바라는 어떤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컵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꽃이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연간 뭔가를 마시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컵에이스이기 때문에 컵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1이 적혀가지고 컵에이스네요. 그러면 컵에이스는 새로운 어떤 감정의 시작, 뭔가의 시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약간 내 마음을 끄는 어떤 좋은 시초의 의미가 있는 카드가 보이게 되고요. 연애는 컵 10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그와 함께 가정으로 가서 굉장히 행복한 어떤 그런 연애운이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연애운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요게 컵 8번이죠. 자, 컵 8번이 건강운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카드는 뭡니까? 요거는 컵 8번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뭔가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어서 건강운은 크게 염려는 없어 보인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주변 환경은 약간 변화할 것 같아요. 이동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화와 이동이 있는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고 그 속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나의 역량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어쨌든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서,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전통적인 것, 그리고 윗분들과 안내자와 관계가 있고 금전운은 괜찮고 지급적인 면에 새로운 제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는 좋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요. 건강도 크게 염려는 없고 그 다음에 약간 이동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마법적인 일이 갑자기 합격이 되는, 당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염소자리 분들,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분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세요? 감사합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고 나와요.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호기심이 간다. 새로운 일에 약간 관련성이 생긴다라는 카드가 물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과 어쨌든 관련이 있게 되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시끄러움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이런 카드가 완전 열심히 노력하는 카드가 떴죠. 그런데 완전 5번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는 어쨌든 조금 시끄럽지만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적인 측면은 이 카드는 나오게 되면 뭔가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투자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다리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법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시험시험 하자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연애는 여자가 뭔가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성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려하거나 생각하거나 재거나 비밀을 가지거나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물병자리 분들은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이게 지금 마법사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거나 좋은 결론을 내게 되거나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여요. 다 이게 완성돼서 뭔가 물고 무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는 어떠냐면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일을 알 수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카드가 주변 환경으로 떠 있고요. 그 속에서 나는 그냥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매달려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 어떤 카드로 보인다. 그래서 주도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달려서 그냥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운으로 보면 새로운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인데 투자는 상가하셔야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떤 직업운의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여성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중성도 약간 있고 그런 카드고 건강에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두렵고 그런 환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끌려가다 보면 묶여서 가다 보면 분명 행운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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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5번이 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안을 두고 약간 찜찜한 마음이 드는 카드가 총운에 떴어요. 그래서 다 가지자니 그렇고 손해보자니 그렇고 그런 카드라서 적정하게 그냥 손해보고 하셔도 괜찮고 우겨서 이겨서 이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총운에 카드가 이번 달에 총운에 카드가 뜯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완전 10번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원하는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노력해 오시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고민하시고 거기다가 열정을 다하시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번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10번이기 때문에 뭔가 끝나고 좋은 결론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10, 10이죠. 그래서 10개, 10개가 나왔기 때문에 끝남의 의미가 두 개다. 강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10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의미에서도 좋은 어떤 결론적인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여자가 고민한다 그리고 잰다 심사숙고한다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건강은 괜찮아요. 이게 펜타클의 에이스가 되고 그래서 어떤 건강의 회복, 큰 건강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뭔가 결정이 나서 칼을 든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왕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는 것,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행운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금 가진 불안과 두려움이 분명히 나중에는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볼 때는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쨌든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막연한 직업적인 면에서, 직업적인 면,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연애나 전체적인 면에서 약간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대체적으로 아마 10월이 넘어가면서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드는 불안함들이 분명히 좋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다섯 개.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고 총운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직업과 금전운은 괜찮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연애는 여자의 이중성, 건강은 괜찮고 그다음에 이 환경에서는, 환경에서는 뭔가 결정이 나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의 불안함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물고기 자리 분들까지 제가 운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9월달은 제가 운세를 조금 업데이트가 여러분들 늦었거든요. 그래도 운세 참고하셔서 잘들 보내시고요. 운세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고르 운세 참고하시고요. 10월 운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